잉혀맨 로블록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잉혀맨 사칭 컨텐츠를 할건데 몰래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오늘 도와주기로 오셨구요 안녕하세요 잉혀맨씨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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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랑 똑같은 옷을 입은 잉혀맨분들이 나타나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공개서버에 가서 잉혀맨이 만약 10명이 넘는다면 그분의 반응을 보기위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앉아주세요 앉아 앉아 이렇게 섞으면 몰라 몰라 누가 잉혀맨인지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나가서 먼저 잉혀맨이라고 제가 할테니까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보고 사칭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냉 좋습니다 냉 알겠습니다 그럼 저거부터 먼저 나가서 시선을 끌고 있을게요 아 사람들이 많고만 일단은 가만히 서있어보겠습니다 잉혀맨의 인지도를 보기위해서 잉혀맨의 인기를 보기위해서 가만히 서있어볼게요 그럼 난리가 날거에요 구독자 구독자 82만 유튜버 잉혀맨님이면 어 응 가짜 응 가짜 저 저 진짜에요 저 진짜 잉혀맨이에요 저 진짜 잉혀맨이에요 저 진짜 잉혀맨이에요 어 이상한 사람들인데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누구세요 사칭이신가 이건 누군데요 제가 진짜 잉혀맨인데 제가 잉혀맨인데요 어이 진짜 어이없네 이사람 다미오는요 다미오님은 둘다 가짜래 둘다 가짜 이러는데 야 한명 더 나와 빨리 지금이야 지금 아 제가 진짜 진짜 제가 잉혀맨이에요 야 또 왔다 하하하하 무슨 소리 내가 잉혀맨이 하하하하 아 요즘 저를 사칭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다 아니잖아 다 아니잖아 아니에요 제가 잉혀맨이에요 야 한명 더와 한명 더와 한명 더와 빨리 한명 더와 왔다 또 왔다 저기 걸어오는 잉혀맨 사하하하 하하하하 어 누구세요 제가 잉혀맨인데요 하하하하 님 님은 누구세요 하하하하 님들 뭐해요 거짓말 하지마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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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진짜 하하하하 하하 생방송 켜볼때요 제가 진짜입니다 제가 진짜인데 진짜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혼란온것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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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애들아 내가 머리에다가 모자 하나 씌울게 나 쫓아와봐 한번에 자 하나 둘 셋 고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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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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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혀맨꾼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서 말하자 데리고 왔다 얘 님 님 제가 진짜 잉혀맨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애들아 자 내가 다이유 꺼낼테니까 그럼 얘들아 내가 동시에 이렇게 말해 제가 그러면은 다이아 유니콤 보여드릴게요 잘보세요 하고서 내가 꺼낼게 누가 꺼낼지 모르잖아 하하하하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자 제가 다이유 꺼 보여드릴게요 잘보세요 오케오케오케 야 꺼낼게 꺼낸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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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누가 꺼낼지 몰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다이유 보셨죠? 하하 하하 꺼냈잖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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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다이아 유니콘입니다 보셨죠? 키키이래 사람들 어이없어서 키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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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진짜 잉여맨이였습니다 몰카였쏘용 아무도 날 보지 않는데 야 애들아 나 여깄다고 야 다른 잉여맨이었던 시선이 끌려가지고 나한테 오질 않아 애들아 나 여깄다고 내가 진짜라고 네온다이유 유니콘 그래 그래 아우 잉여맨입니다 누가 잉여맨이야 아니 뭐야 아 귀여워 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어떤 잉여맨 팬분을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이 집으로 초대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잉여맨을 본다면 어떤 반응일까요 한번 데리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하세요 사람들이 많구만 딱 한 분만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려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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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혹시 잉여맨 아시나요 아실까나 네 어 혹시 저희집 저희집 놀러 오실래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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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미님 가자 네 오케이 따라오세요 이분은 뭐야 이분 쓰레기뚱을 왜 따라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에요 여기 안녕 안녕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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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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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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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흐흐흐흐흐 좋다 万 Prefer 수 있을 것인가 흐흐흐흐흐흐흠 러멘님 겁먹지 마세요 저희는 착한 사람들이랍니다 제가 진짜에요 제가 인여맨입니다 제가 진짜인 이유는 80만 유튜버이기 때문이죠 러멘님 빨리 맞춰봐 진짜 인여맨님이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힌트를 주자 얘들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 다이아유니콘도 있네 다이아유니콘도 있네 하 놀랬다 하 하 그럼 월드 아 나 월드 없는데 어쨌든 제가 인여맨이에요 어쨌든 제가 인여맨이에요 안되겠다 얘들아 잠깐 있어봐 내가 사람들을 잔뜩 불러올게 어떻게 확성기를 뿌릴게 가만히 있어봐 인여맨 여기 인여 인여맨 있어요 빨리 오세요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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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왔다 왔다 사람들 다황하는거 봐라 복제인간이래 어쨌든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 다황하는군요 진짜 인여맨을 찾지 못했어 사람들이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계세요 안녕 아 여러분들 막 들어온다 예 네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안녕 안녕